4천원 비싸네 내일까지 갈 때까지만 쓰면 된다 이거 자리 크는 사람 들어가면 4천원을 받나? 와... 부모님과 조리에 다니고 개 받은 사람들은 조리에 그런 거 성이 있거든 아이고... 아이고... 크지는게 4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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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아 반야교를 건넙니다 아... 무소들었습니다 하음사에 부도탑장 차량으로 15분 가정도 세우면 상당히 멀다 연기암이 지리산 단박로 둘레길 항상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걸어갑니다 아 물소리 좋았습니다 아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 요금을 적어놨네요 노고단 4만원 당장교네 지리산 지리산 황사 백제성황 544년 인도에서 온 연기존자가 참관했다네 환경에 딱 또 화음살을 했답니다 일체 유심조락이 났습니다 평화의 불 돌항아리 고려 초기에 초성됐답니다 돌항아리 화음세계 뜯지도 말지어다 마지도 말지어라 성로박무관 백암국일 국일도 대산세 건강문이죠 템플스테이 한데네 나라연금강이고 문구동자 밀접근강이고 모훈동자 비가 이리 있구요 천황문이 금강문 뒤에 이리 있습니다 천황문 아 배타나 사찰이네 여기도 동방지국천황가 남방정장천황 북방담문천황가 서문 서방강목천황이죠 상황문이네 상황문이네 곽황전 보조로이건 좀 오래됐네 종각이죠 하음서의 중심능력이랍니다 하음서의 중심능력이랍니다 운고각 운고각 사찰이냐 저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각황전이네 구을의함서 구을의함서 동쪽 우청석등 서쪽 오찬석등 여정 enemens 서방 점 점 공중 함 왼론 신 궁 구을의함서 각황전 앞석등 상당히 큰 규모네요. 곽한기는 조선 숙중대에 계파대사가 중군한 중층의 대불전이랍니다. 여기도 삼성각하고 사자삼성숙답이 있는데 못가겠다. 힘들었어요. 대불전이 많네요. 가람의 배치가 끝내줍니다. 아미타분이 슬까모리보고요. 다보불 고구메아 원통전앞 사자탑 677이네요. 와 명전이네요. 대웅전과 명부전 대웅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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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호각이네 대웅전 맞무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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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홀땅이네 만홀땅이네 자 이제 하산합니다 오늘 세절바빴습니다 상계사하고 사성암 화암사 물장 그래 조금 낫다 화암성지 방장교 다향찾지 흑 주차장 가는길 아가 괜히 저 둘러갔잖아 바로 밑에기인데 소양길이니까 안수와있나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무사부는 잘러 갑니다 이제